어서와세이안 풀치 하러 왔어요 사람이 진짜 넘친다 넘쳐 와 사람이 뭐 이리 많냐 대단하다 뒤집고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오랜만에 풀치러 와보네 한 4시부터 와야 되나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잠 오실 것 같은데 왜요? 여기 물이 다 빠져가지고 니가 안나올 것 같은데 9시만조 들물 아 이거 꿀자리인데 아 원투 때문에 던질 데가 없네 아쉬운대로 여서야겠다 아쉬운대로 야 지금 내가 늦게 온 거야 상도 엄청나다 채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임찌 풀치 몇 마리 잡을 거야? 모르겠어요 한 달 전에 왔다가 너무 시즌 초반이여가지고 아랫다가 지금 오랜만에 왔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5마리? 5마리? 근데 여기 조명이 안 켜지는데란 말이야 근데 여기 조명이 안 켜지는데란 말이야 원래 잘 될지는 모르겠다 조명이 없어요 캐스팅볼 캐스팅볼 있으면은 집어든 굳이 안 해도 돼요 아 이게 왜 안 들어가냐 자리만 있으면 5마리 가능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지금 심혈을 기울어서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오 왔어 나왔다 여기 그냥 직결로 내가 인터넷 오늘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이게 와이어로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쇼크리더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자연스러운 액션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와이어를 안 하는 게 가장 좋대요 5마리 오케이 오늘 생미키도 들고 오고 루어도 들고 왔습니다 이걸로 한번 들어갈게요 아 근데 이 자리가 약간 좀 내양 쪽인데 될까 모르겠다 이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꽁치도 들고 왔거든요 혹시 몰라서 거기서 그러더라 활성도가 좋은 날에는 루어를 쓰든 생미키를 쓰든 그냥 다물고 일단은 안되면 생미키스라고 돼있더라고요 꽁치 한번 낀가보고 야 이거 사람들 봐 이거 ㅋㅋㅋㅋ 이게 뭐일까 이게 뭐일까 이거를 이거를 좀 해줘야 해 그래서 이걸로 귀걸이 저렁도까지 간다 귀걸이 저렁도까지 간다 여기 주님 이거 잠깐만 왜 이거 왜 안 깔아 앉냐 캐스팅볼이 깔아 앉아야 되는데 왜 안 깔아 앉지 아니 저거 원래 바닥에 안 깔아앉는 건데 지게이드만 깔아앉고 저 찌는 안 깔아앉아요 저걸로 하면 되죠? 네 원래 보이소 이게 뭐고? 이게 바로 합사네 이건 합사는 이렇게 깔으면 무게가 가벼워서 안 깔아앉아 바닥에 들어가있어요 아 떨궈야돼서 그걸 하는구나 복축 없는데 잠시만 내가 어디줄게 꺼내는 게 안 돼 이게 안 돼 잘라 보이소 도네랑 이거 찌뭉충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찌뭉충은 한계도 없대 찌뭉충 고무 있어요 갖고 올까요? 핀고래랑 갖고 와야돼 여기 있죠? 찌뭉충 고무 있나요? 있어? 오케이 고마워 이거 찌뭉충 고무 들고 왔어요 다 해놨어요 다 해놨어요 주소 갖다 만들어 놨어요 주소 써요? 와 대단하시네 원래 깔치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루어 루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가 다른 거 하이소 네 이 바늘 방향은 이거 맞죠? 후치 잡을 거면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반대로 네 이런 거 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 이렇게 하고 핀돌이 여기 밑에 있는 거 추우셨대 바늘만 반대 방향으로 달고 던집네 아 고마우신 분들이네 근데 이거 이렇게 왔다갔다 대기하고 여기 그냥 핀돌이 하나 딱 달고 목줄 줄 없고 여기 핀돌이 그냥 돌에 두 개만 있으면 돼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오 잡았다 문어 때려 엄마 와 잡았다 문어 때려줄래 저분 문어 때려줄래 저분 문어 때려줄래 걔는 상관없어 걔는 상관없어 응 여기 좀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좀 조용히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똑같았어요 사람들 아니 이거 자꾸 빠져 야 그럼 나 루어로 바꿀게 이거 자꾸 떨어진다 이거 이걸로 바꿀게요 오케이 오케이 어 나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냐 생미끼 꽁치 한 번 써보게 돌아가면 쓸 거예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야 비율이 훨씬 나다 저거 생각보다 근데 많이 안 나온다 오늘 야 지금 여태까지 잡는 사람 3명밖에 못 봤어 어 어 어 어 야 아 야 이 피치 못 꼈어요 이거 뚝 두 번 했어 이거 뜯겼어요 이거 뜯겼어요 왜 꼭다리 야 꼭다리 찍혔잖아 뚝뚝 두 번 했는데 이거 왜 부치야 두둑 두둑 이러고서 났단 말이야 두두둑 두두둑 후두둑이라고요 야 아니 끄트머리만 먹고 갔다니까 아 저 개는 목도 안 아프나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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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잡았어요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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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다구 2.5지언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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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역시 멀리서 나온다 멀리서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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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랜만에 잡는다 긴장돼 스승칭을 전혀 모르겠네 어 늘었다 잡았다 이 스테이를 오래 줘야 돼 와 여기 너무 많았다 힘들어 무거워라 힘이 왜 이래 주셨냐 이거 묶고 사지 거의 사지다 이러니까 전국에 다 몰지 굵기봐요 이거 엄청 힘쎄다 대박 스테이 올려주는 게 답이다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진짜 크다 이거 진짜 커요 깨끗 깔치 깔치 이거 얼마나 크기 야 이거 진짜 크네 이거 눈이 진짜 무겁더라 나 아까 삼치 잡는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키는 게 좋을까? 옆에는 진짜 잘 된다 이쪽에 이쪽 방향 오늘 후만 해도 솔직히 성공이지 뭐 너무 근데 불쌍해 그냥 계속 저렇게 짓는 거 보면 시끄럽다는 생각보다는 불쌍한 거야 근데 나는 땡미끼라서 또 특별한 액션은 딱히 안 줘도 돼 더 잘 알아 미끼도 떨어졌다 미끼도 떨어졌다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우하 먹자 뭐야 outta 이거 웜이 잘못났어 웜으로 잡았다 손으로 우와! 뭐 커? 루어 세이오 웜이 잘 먹히는 거 이거 웜으로 잡아띠 샌드워 던지자마자 루어가 잘 먹히는 거 같은데? 루어? 웜이 답이다 나이 컸다 그저 더 섬진화되고 엄마 가자 자리 났다 저 옆에서 좀 할게요 자리 났어요 나도 자리 났으면 되는데 에이 아 아 비꼬 멀리서 멀리서 엉켜 엄청 멀리 쳐야돼 잡았다요 아니 진짜 소리치고 싫어 시끄러워 시끄럽다 할까봐 속으로 삼키는 죽음 사수 와 진짜 짱짱 재밌다 잡히니까 사이즈가 너무 좋다 바닥 보이나요? 바닥에 이렇게 평균 다 삼지에요 2.5가 없어요 아까는 사지도 있었다니까? 3.5인가? 또 사람 진짜 많아요 지금 여기 제 눈에 보이는 사람은 한 50명 보태요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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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우수 우수 성공 다행히 안녕하세요 여기 와서 하시나요? 네 우수 우수 지금 제 인생 풀치 제일 많이 잡았어요 대박 나 요즘에 루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풀치 진짜 재밌다 이거 봤어 아 근데 이거 벌써 얘네 삼지 컸으면 시즌 거의 끝이라는 건데 맞죠 맞죠 근데 어? 두둑했는데 прид 움직여있는 날 하시 잘 맞다 생 미끼로 잡았음 생 미끼로 잡았음 생 미끼로 잡ted 비닐 너무 예뻐 바이온 아까 쌤이끼 바꾸라는 지적 좋았어요 눈에 들어갔어 이쁘다 카메라 비치는 것 봐요 칠수 여기까지 할까? 내일 한번 더 할까? 오늘 안되면 내일까지 한번 와보기 내일 아웃물이잖아요 그럼 내일 한 10시가 만조일거란 말이에요 밤 10시? 좀 필받은 김에 내일도 풀칠 한번 해볼까 내일은 목줄에다가 라이트캐미를 달아가지고 답내보자 목줄 가서 제가 오늘 잡은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올려볼게요 야 근데 진짜 깔찌다 깔찌 이게 진짜 손맛이 좋았어 이거 오늘 바람이 왜 이렇게 느냐 어 안녕하세요 어 반가워요 뭐 잡으러 오셨어요? 서우새끼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야 다 자리 잡아놨다 사람은 없어 도자리 다 뜨놨어 보이죠 이 사람 두 명 있는데 짐 드르르르 펼쳐나잖아 그 사람들 자리만 잡아놨어 무슨 그거 같다 그 우리 대학교 도서관 그냥 책 하나씩 다 얹어놓고 밥 먹으러 가고 한 4시간 놀다 오잖아 어제 채빈 이거잖아 밑에다가 케미를 좀 타니까 어저께 사람들 보니까 거의 다 케미로 하시더라구요 캐스팅볼에다가 여기 위에는 합사 여기는 목줄 오늘 바람이 불어가지고 오늘 바람이 불어가지고 잡았다 아 눈물겹다 아 눈물겹다 잡았다 한마리 잉 아 진짜 빡시다 빡시다 오늘 족가유씨 저 진짜 내일 내일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갈거거든요 내일 빵수 친다? 풀치 입은 줄 안 할겁니다 아 마지막 도전입니다 이거 포인트 맞아 여기 안되면 나 이제 나 안해나 진짜 멀리 왔어 산이 풀치 잡으러 오셨어요? 좀 잡으셨나요? 좀 잡으셨나요? 맞아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 잡아놔 돼 사람은 없어 이제 깔치 이거의 이제 마지막 도전입니다 입니다 여기서 안 잡히면 진짜 이제 미련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삼색판은 해봐야지 난 아직까지 초보인 것 같아요 응애 응애 저 나비 초보예요 아 나 지금 어 잡았어 미쳤어 엄마나 잡았어 다 꼬였다 나 진짜 나 못 잡는 줄 알았어 키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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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잡아놔요 나 진짜 엄마나 야 그래도 어떻게든 한 마리 잡는다 아기 아 딱 작다 이 집안 아 그래도 일수했다 3일 동안 여덟 마리 모았네 미쳐봐 3일 동안 여덟 마리 마리가 망풀 뭐 망풀 뭐 르나 뭐 퍽퍽 뭐 일타일피 이제 밤낚시 끝 남낚시 가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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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